요즘 졸업하기가 두렵다는 대학생들 많습니다. 학점을 잘 받아도, 스펙을 잘 쌓아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. 실제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. 곧 대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, 취업문 넓어질까요?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. 여름 방학이 끝나지 않았지만, 빈 강의실이나 교내 카페를 찾아 공부하는 학생이 적지 않습니다. 바늘구멍 같은 채용문을 뚫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. 욕심 많죠. 좋은 데 들어가고 싶고, 남들도 다 열심히 해서 자기 가치를 다 점점 높이니까 스펙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. 회사들은 인턴이나 경역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친구들이 많이 취업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고학력자라서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. 통계청 조사 결과 청년층 인구 중 126만 명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중 절반 이상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10.4개월이 걸렸습니다.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시작합니다. 전반적인 채용문은 예년보다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채용 규모가 확정된 300여 곳을 조사한 결과, 국내 대기업 중 세 자릿수 채용을 계획한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. 경제가 불황이고 교육이 축소되면서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, 기업들도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주는 것이... 고용 시장에 짙게 드리워진 경기침체 공포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얼굴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.